우리 아가 아베심도 그라이 집안으로 못들입니더 며느리가 알랄뱉다꼬요? 저자로 쭉 드가믄 그 겨울가 우쩍으로 정자가 하나 있십니더 겨울가 우쩍? 이 추운데 정자서 우쩌잡니꺼? 어디예? 그 방에 하나 딸려 있십니더 군불때면 뜻이 깁니더 군불때 수 있는겨? 아무예 그러지예 우리야, 우리야 견나 아이고, 아이고마 정말 우리가 정자가 다 있었네 정말 방이 있네요 아궁이는 어딨지?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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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글리 아이고마 내 생각만 쳐다만 봐도 마 오금이 저자가 못생겼다 아이고마 빵도 왕캉 좋네 이불도 있어요 월야, 월야 다 좋은데 빵이 너무 찬데 이불부터 깔잡고 아이고마 좋아라 봐라 봐라 이리 올라와 앉아라 올라오라고 아이고마 아따마 그 아침에 깍징이 맹크로 우리 아가 알람에서 집에 뭔들입니다 있었더만 존대 가르쳐줬네 아이고마 이래 좋을 수가 없네 월이야 네? 네 내일은 그만 돌아가지 살도 다 떨어지고 이래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벌써 며칠째고 혹시 아나 일쯤에가 벌써 가가 니칸니칸 기다리고 있을란지 일쯤에는 안 돌아와요 돌아올 거였으면 혼자 떠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쯤에를 못 만나면 나도 안 돌아가요 아저씨 가스나 참말로 찡하데이 아이고마 배고파라 우리야 니 여쭤매 이끄라이 내 퍼트까가 바보도 없구마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마 하구하자 아이고마 아아 넓음하게 인마 선고생이고 아무래도 내 팔자는 삐루묵을 팔자가 맞는갑다 봐라 월이야 쪼매 기다리거래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고 또 멀리 있다면 멀리 있다 이상하게도 돌파리 점쟁이 엉터리 점괴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 월이었는데 금쪽같은 주면 아니 방송 전파를 써가며 그런 장면이 나간 듯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 이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갔고 오이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월급? 한글자막 by 한효정 결정적 순간에 멈춰버린 월급 소리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다는 그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던가 밥만 주면 오염은 먹냐? 그 김치 좀 쪼매 안 줄랍니꺼? 얻어먹는 주제야 무신놈의 반찬 타령인겨 얻어먹는 입도 맛은 안 닦고요 아이고만 알으십니다 좀 기다려 보이소 고맙십니다이 고맙십니다이 내 산방이자 자원급자 뒤에 신체로 가겠습니다이 가거보러 가는 양반이 와 한양길로 안 갔고 우체 밑으로 내려갑니꺼? 거기서 뭐 낙박이신 게 안 그럽니꺼? 가거라 가거라 고맙십니다 가거라